몇 명 남았을까? 몇 명 남았을까? 건너가야 될까? 이비션하니까 질문이 폭발하네 혼잣말과 질문이 폭발하네 궁금했다 너무 궁금해 뭐야 애인이야? 몸 충격? 투리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벌고 님 질겜으로 UI 끄고 치킨 500 가능해요 당연합니다 또 갑니다 근데 UI 끄고 먹을 수 있을까? 이것도 너무 어렵다 이 미션 웬만하면 잘 안 받는 미션이긴 한데 시작해봅시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UI 끄고 치킨 시 미션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션이야 이거 재밌어 보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죽을 맛인데 보는 사람은 재밌어 단발인지 연샷지도 안 보이고 내가 잡은 적이 죽었는지도 안 보이고 이쪽 집으로 가입했다 두 명 내렸네 여름에 가속해 더는 안 보이고 기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법무리 이런 사람은 진짜 안 보이고 벽에 누군가가 너무 많아 난 엄청나게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음 총에 죽은 것 같은데? 얘 말고 공룡머리도 있었거든요 얘네 뚝배기 아줌띠야 쌓을 필요가 없어 자기장 너무 좋네 맞아 몇명 남았는지도 몰라 주카님 감사합니다 냥님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게 봇이야? 봇 아니라고 저기 있는데 사람? 아! 피했다 운푸드 점사가 있나? 뭐야 어디서 쓴거야? 찾았다 나무 뒤 얘 아까 나... 아! 피 먹어지는거 보니까 피가 깎였나 봐라 아까 공룡머리도 따라왔네 파밍 좀 해야되는데 쟤를 죽일까? 쟤를 죽이면은... 아니야 SRN도 까부은거 아니야 칠탄도 없고 약도 없는데? 사람 파밍을 해야될 것 같은데? 발소리 났다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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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와 막 그리 나간줄 알았다 나이스 맵은 다 보던데 이 미션에? 우리 방만 예전에 맵까지 못보게 한거고 이 아이 꺼도 다들 맵은 보더라고 맵 보지 말까? 여기 있다 B랑 A미랑 이렇게 집어넣죠 됐어 다시 근데 끄고 성공한적이 많아서 괜찮아 맵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더 재밌다면은 해야지 어디 가야될지 모르겠긴하나 쇼피다느님 맵 크니까 345개 꼭 감사합니다 좋네 맵 크니까 더 묻어주시네 나이스 6천개 자기장 언제 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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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딘가 본데 관전하고 있는데 풀핏에 한거 너무 공룡대가리지 1버전 나오면 좋겠다 나만 끈게 아니라 이와이 다같이 끄고 하는 버전이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 다같이 자기장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스쿼드도 그렇고 약간 좀 그거 같지 않아요? 현실 같지 않아요? 진짜 배틀로얄 같아 어디까지가 자기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좀 어렵긴 하거든 지금도 또 빼기 가자 와우 헤드샷 내 발소리 못들었나 보다 어 그러네 오 똑똑한데 키트 눌러보면 되네 나 가야되니? 아 죽었네 난 그게 제일 힘들어 저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서 죽은 애 계속 때리는거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되는지 모르네 계속 오네? 흐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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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아 다음 자기장 어딘지 알아?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디로 깎을지 알는데 이거 어디로 깎아야되는거야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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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니 너 한 neurot 다 바뀌었을까? 키트 하나 먹고 갈까? 단발연사 안 바뀌게 조심해야 돼 몇 명 남았을까? 몇 명 남았을까? 건너가야 될까? 입이 잘하니까 질문이 폭발하네 혼잣말과 질문이 폭발하네 궁금했다 너무 궁금해 뭐야 애인이야? 몸 충격? 해우소에 사람 있다 쟤 애살일까 DMR일까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애살이겠지? 새빨이 조졌네 히익 누가 맞는 거 같은데 네가 먹었을까? 내가 먹었을까? 몇 명 남았게? 몇 대 몇이지? 한 다섯 명 남았을 거 같지? 아니 세 명? 네 명? 네 명 남았을 거 같긴 한데 좋은 생각 났다 양념기를 저쪽으로 보내자 우서를 털어버린다고 지난주 일로 택 ON 물가 일어났다 안농지 왜이럴네 집이 없나? 나 안서는 거 보니 아니 몇 명 쓰이는 NRS 왈처 왈처 기술 E 아 이거 야옹이 피가 안 보이네 아 살짝 들어왔다 아 불타 뭐 부터 봐야해 키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어 이게 유튜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내거 살펑 엄청 잡고 와 피 많이 까졌네 와 얘가 불 붓고 난 또 타 피하고 도형이 거술 타 와 잘 피했다 얘 잡을 때 좀 위험했나? 와 이때 3주 키를 살았네 와 이때 이때 키트를 먹길 잘했네 뭔가 되게 잘 만났어 경쟁을 위험해 없이 하라고 그건 좀